86 클로즈 86 클로즈 클로즈는 뭐예요? 닿다 굿죠 포브 투 샷 투 샷 응 닿다 이거 닿다인가? 응 이거 잼플 이거 잼플 클로즈 클로즈 더 윈도우즈 앤드 킵 아웃 더 콜드 에일 콜드 에일 응 자 해석해 보세요 닿아 그 창문들을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 지켜줘 응 밖에 밖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이란다 그렇지? 응 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나면 뭐 그런 뜻이 있지? 그리고 나면 나면 킵 아웃 응 그냥 밖에 있어 아닌가 킵 아웃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짓 될 거예요 응 요 밖에 응 그 차가 공기가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 넣지 말아 그 소리 그렇지 차가운 공기가 안 돌아올 거다 이런 말이야 87 응 클로즈 클로즈 응 오드젝트 오드젝트 near 클로즈는 아니고 클로즈 또 똑같아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클로즈가 닿다는 뜻도 있고 클로즈가 응 near near 가까운 그렇지 흠 흠 흠 흠 응 이거 잼플 잠깐만요 이거 잼플 아워 하우스 아워 하우스 아워 하우스 이즈 클로즈 클로즈 에이티에이 클로드 응 음 클로드가 뭐야 천 그렇지 잘한다 여기서 이에서 붙여가지고 클로즈가 되면 뭐가 된다노 그렇지 어 천들이니까 그리고 그 이만 붙이고 여기서 th 에서 이것만 붙이고 클로드가 되면 뭐가 되노 이게 되면 응 옷장이었나 보였나 옷을 입히다 옷을 입히다 그러니까 클로드가 천이고 여기서 클로 이만 붙이면 클로드 되면 옷을 입히다 그리고 es를 붙이면 클로드가 되면 응 그거 옷이 되고 응 이런식으로 바뀌는거야 자 클로드 어 materi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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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de made from 울 콤마 헤엘 콤마 헤엘 콤마 커튼 콤마 커튼 콤마 에트세트라 에트세트라 콤마 바이 웨이빙 콤마 웨이빙 응 웨이빙하나 웨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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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마 앤드 유즈드 유즈드 포 메이킹 메이킹 가르먼츠 가르먼츠 콤마 커버링스 커버링스 콤마 에트세트라 에트세트라 음 음 음 천 음 재료 음 만들어져요 양털 그렇지 양털 그냥 털 커튼 어 뭐지 목화 목화 아닌가 음 그러니까 목 굳이 번역하면 목화인데 코튼이라고도 많이 해 목화라고 하면 돼 등으로 웨이빙 웨이빙 그 뭐지 털 깎는 거 아닌가 응 아닌가 웨이빙이 뭐 배를 짜다 배를 짜다 아 아 어스러워 배가 무슨 배였지 응 배가 그냥 이거 맞나 비엽 어 어이다 어이 어이 배 짜다 그렇지 이 배구나 그리고 쓰여요 만들 만들기에 어 그렇지 가르먼트 이거 외투 아니었나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외투들 덮는 것들 어 가르먼트가 그 의복이라고 그렇대 의복 그리고 커버링 커버링이 뭐야 아 그럼 이쪽도 외투 커버링이 외투고 그냥 밖에 덮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가르먼트가 의복 의복 그냥 옷이네 그냥 의복도 오리자란 말이야 응 응 응 응 만들 때 자 이거 잼플 아이 니이드 아이 니이드 아 럿 오브 아 럿 오브 클럻드 클럻 잎프 아임 아임 고잉 투 고잉 투 메이크 어 롱 드레스 고잉 투 메이크 언 롱 드레스 응 어 딴아 필요해요 어 응 많은 천이 응 만약에 응 내가 만든다면 응 한 긴 뭐지 드레스 그렇지 그냥 드레스라고 하면 돼 드레스 그리고 언이 아니고 어다 어 어 그냥 왜냐면 롱이 자음이라서 아이오 아니구나 응 자 에이틴 나인 클럽 클럽 아 그렇지 그렇지 포브 응 투 프로바이드 프로바이드 응 클로즈 클로즈 포볼 그쵸 자 해줘 보세요 아 뭐지 옷을 만든다 그렇지 만들다 응 프로바이드 생산한다 응 그렇지 그냥 만들다 그렇지 만들다 옷을 응 응 그러니까 클로즈가 옷을 입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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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프로바이드가 제공하다가 아 그러니까 제공하다가 제공하다는 뜻이야 만들다가 영어로 뭐야 메이크 그렇지 그렇지 아 그리고 폰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위해서 옷을 제공하는게 클로즈가 옷을 입히는 거야 음 음 느낌이 오십니까 예예 자 이거 젬플 이거 젬플 데이 헤브 투 데이 헤브 투 워크 워크 하드 하드 투 피드 앤드 앤드 클로즈 클로즈 데일 패밀리 데이 여 어 패밀리 응 자 해석해 보세요 그들은 응 뭐지 걸어야 돼요 워크가 아니고 워크 와 오 아 아 아 알랄랄랄 어 그렇지 그들은 헤브 투 헤브 투가 뭐야 헤브 투 어 가졌어요 해야만 한다 must라고 똑같은 거야 아 헤브 투 워크 하드 박세게 그렇지 열심히 일해야 해요 응 투 피쉬 뭐야 먹이기 위해서 그렇지 앤드 클로즈는 그리고 입히기 위해 그렇지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응 그들의 가족을 그렇지 가족을 자 나이틴 클로즈 클로즈 응 자 나운 어 걸먼트 콤마 서치에즈 서치에즈 펜츠 콤마 펜츠 콤마 드레스 콤마 드레스 셔츠 콤마 셔츠 콤마 셔츠 아 셔츠 응 에트세트라 에트세트라 원 온 더 바디 더 바디 더 바디 원 원 원 원 워 워 바디 응 원 더 바디 자 해석해 보세요 옷 그렇지 의복 그렇지 그 뭐지 바지 같은 그렇지 바지 드레스 그냥 드레스 그렇지 셔츠 그렇지 등 같은 등 그런 것 같은 응 등 입혀지는 그렇죠 잘한다 야 몸에 그렇지 위에 그러니까 온이니까 몸 위에 옷이 몸 위에 걸치는 거잖아 그래서 온을 쓰는 거야 음 음 음 음 입장 옆으로